자, 이만큼 내용은 뭐냐면은, 시간여행을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여행을, 가능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뭐다? 시간여행의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삶의 경우에서 시간여행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걸로 가야 되네. 이것이 뭘 가르친다? 이걸 가르칠 수는 없겠지. 이건 복수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야. 자, 그래서 시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여행의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시간여행의 경우에는 철학자들은 뭔가 생각으로 실험을 먼저 해서 그거를 구성을 해야 된대. 그래서 하가는데, 때로는 그런 구성을 뭘 보고, 책 같은 거 보고, 또 다른 때는 또 뭘 보고 이런 시간 구성을 해? 자기가 만든 시나리오를 보고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이걸로 간 거야. Either way니까, 이 두 개를 가르치는 거야. 이런 방식이든, 이런 방식이든 간에 핵심은 뭐다? 그런 개념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다는 거지. 그런 시간여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런 개념이 시나리오 정도 되겠네.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해서 진짜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보는 거다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험은 이제 어떻게 상상하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가서, 돌아가서 과거로 가는 거지. 자신이 이런 위치에 있는 거를 안다면. 인터피어는 방해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네가 절대 태어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대로 네가 돌아가서 뭔가 시간에서 방해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이나 설명이 와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랬지.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네가 이런 걸 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가서 태어나지도 않은 거를, 이제 막 이런 방해를 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네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시간여행을 했어. 그러면 너는 결국은 뭐야? 아까 태어나지도 않은 과거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결국은 너는 존재하지도 않을 거고, 너는, 그래서 너는 다시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내용이야? 시간여행은 생존해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알고 보면 가능한 게 안 된다.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냈지? 어떻게 주장하냐면, 시간여행의 개념은 노 센스다. 현명, 아직 얼마, 이치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게 답이야.